4. 세븐 비니 2차 2차 춤추는 거 있잖아 요즘 요즘 월일러블를고 Ciao! 한국인? 야 Essay해요! okay! 딜네! 딜네! 두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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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예스 저희가 안 할래요 죄송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근데 이거 개인 플레이 아니에요? 아냐 같이 하자 우리는 우린 팀이잖아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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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맞다며? 몇 년도죠? 아 현대건설 한유미 맞죠? 아 초대 우승팀과 MVP이 영경이지 아 현대건설 한유미 아 나야? 아 현대건설 한유미 정신이 없거든요 초대 올림픽 아 정신이 없거든요 제대로 읽지도 않았어 김연경이지 1번 아니야? 왜요? 나 2번 할게요 1번 나 아니야? 우리 연전이는 언제 MIP가 있었어? 너 같이 있었어? 아니 우리 1번 나 아직 MIP는 없어 우리 생긴 적 우리 나이가 많아서 지금 생결되네요 그러네요 상품도 없는 거죠 맞춰서 말을 해줬어 5번이야 야 연전이 봐라 이거 풀고 5번이야 예! 연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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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띄우니 띠우니 하나 둘 셋 아 아 노래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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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아 아 아 으 쪼? 아 왜 말해? 내가 분명히 내가 아까부터 처음부터 엔조 언니 아니냐고 그래야 돼 아이고, 많이 써먹네, 나의 아 어렵다 김희진 이소영? 황현주? 역시 레전드 끝이야? 뭐야? 지진 언니 나도 마실래? 아 왜? 나는 왜 다른 문제예요? 똑같은 거 내주세요 아까 그 애들 했던 거 해주세요 아 이제는 5번이네 야 야 이거 너 어떻게 알아? 어 나 이거 알아, 나 이거 봤어 3번, 3번 아니야? 어 쟤, 쟤 인스타인 제 인스타인? 아니에요 저한테 나 아 미안 포기. 혜란언니 그럼. 혜란언니 아니야? 호버컵은 없는 거야? 3번. 3번? 안녕 우리 가야해. MVP를 수상한 적 없는 선수. 김혜란언니 아니야? 맞어? 네. 구독, 좋아요, 커버티비. 아 뭐 하는 거야.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야 근데 MVP? 아 그렇구나. 맞는 말이다. 이거 인상 쓰다가 이거? 그거 좀 이슈 됐던데? 뷔수 괜찮지 지금? 나쁘지 않지? 공유하라고? 화이팅. 지분이 있네 또. 오케이 오케이. 지분이 있네 또. 봄이. 오빠. BLACK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